우와! 하늘에서 과일들이 떨어진다. 이게 웬 떡이냐. 아유, 맛있어라. 그거 먹으면 안 될 텐데? 신이 변한 건데. 뭐라고? 신이 변신했다고? 어떻게 해? 신을 먹어버렸어. 나 혼낼 것 같아. 에잇, 지금이라도 교회 가서 잘못을 빌어야겠다. 에요, 가을 먹고 똥으로 나올 텐데 교회 가봤자지. 다시 걸음으로 써서 좋은 가을 밀천으로 삼아라 그냥.